자 백현씨의 별명이 큉이잖아요 큉인데 백현씨의 이 목소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는 캔디 맛을 여섯 글자로 해서 본인 소개해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됐어요? 어 준비됐어요 오케이 레고 레고 저는 달콤 새콤 딸기 백현입니다 좋습니다 자 헤드폰을 껴주셨는데요 감사해요 원래 안 끼려고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껴줘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또 원하는 느낌으로 껴도 되고 한쪽만 오픈해도 되고 다 좋아요? 요런 느낌으로 껴도 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느낌 있어요 자 오늘 텐션 업 초대석 전세계 사탕 가게들 죄다 문 닫게 만든 장본인이죠 아무리 과다 섭취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당도 높은 캔디 보이스 백현씨와 함께합니다 이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DJ하고 게스트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어색하네요 느낌이 아 어색해요? 존댓말 해야 되니까 아 약간 좀 아 그쵸 우리가 4년 전에 이 한복 입고 있을 땐 상상도 못했죠 그때 참 더웠어요 그쵸 참 더웠고 생각나는 게 우리 말 타는 장면 할 때 백현씨가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는데 달렸어야 됐잖아요 달렸었는데 용기가 대단해 그쵸 저는 뭐 그냥 달리는 남자니까 열심히 해야죠 항상 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열심히 촬영해줬어요 자 저희 볼륨 가족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개월 만에 캔디라는 타이틀곡으로 찾아온 엑소 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이 노래 제목이 캔디라고 또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을 이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백현씨 개인적으로는 사탕, 꿀, 초콜릿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 꿀 굉장히 좋아해요 꿀물 좋아해요 아 꿀물? 언제 주로 마셔요? 일단 뭐 노래 부를 때나 주로 연습할 때 조금 꿀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사탕이나 초콜릿은 잘 안 먹는 것 같기는 한데 평상시에는 꿀을 좋아한다 방금 또 뮤직뱅크에서 첫 컴백 무대를 했잖아요 KBS 공개홀이 백현씨가 뿌려놓은 이 당 때문에 꿀 때문에 아주 끈적끈적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볼륨에 달려와준 백현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PD님 빠바빵빠르빵빠르가 시작을 하죠 백현씨의 두 번째 앨범 딜라이트가 발매 첫 주 H차트에서 초동 판매량 70만 장 기록 G차트 즉계사상 솔로 앨범 최다 판매량 기록하며 앨범 차트 및 다운로드 차트 1위 I차트 전 세계 69개 지역에서 앨범 순위 1위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올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앨범 판맥 300만 위안을 돌파하며 트리플 플래티넘의 등극 거기에다 오늘 컴백하자마자 뮤직뱅크 1위 불렀 다음에 히트 내 다음에 히트 1위 1위밖에 모르는 바보 백현씨 축하합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자랑 플렉스를 한번 해줘도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다 또 팬들 덕분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니까 정말 오늘은 백현씨가 내가 진짜 요거 잘했다 나 정말 요런 거 스스로 기특하고 요거 조금 플렉스 하고 싶다 요런 느낌을 너무 길게 하면 좀 쑥스럽고 생일이 5월 6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5 더하기 6해서 11초 동안 한번 짧고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을 잘 못해가지고 자기 자랑? 네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11초 초식에 주세요 일단은 제가 좀 앨범 참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뮤직비디오나 노래에 관해서도 조금 이제 많은 디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 아 진짜 아 그러면 진짜 이거 플렉스 할만하네 내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그렇죠 약간 좀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 캔디라는 곡을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색깔이나 컨셉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좀 많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 생각을 많이 이렇게 투영을 하니까 확실히 조금 좋은 결과도 나오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좀 더 진짜 제 작품이니까 제 작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들이 또 많이 녹여져 있는 앨범이다 근데 우리 백현씨가 뭐든 냈다 하면 또 1위를 해요 아 그런가요? 참 이게 좀 우리가 숫자나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싶어도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계속 1등을 뭐 이번 캔디도 그렇고 보수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콜라보 한 것도 1위를 했었고 라비와 고양이 뭐 사실 연연을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앨범을 냈다 하면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나 좀 이제 결과가 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좀 보상을 좀 받고 싶어하는 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노력만큼은 1등 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일단 그 보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제가 주 무기가 노래다 보니까 그렇죠 제 주 무기를 조금 더 갈고 닦아서 뭔가 우리 이제 대중분들이나 우리 엑소의 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 단계 좀 성장하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 실력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력은 진짜 1등 주고 싶다 아 네 좋습니다 저희 김경은 님이요 한디랑 백현이랑 오랜만에 만나시나요?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 궁금해요 하셨는데 우리 만나서 뭐라 그랬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김예진 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변백현 안 좋아하는 법 뭐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안 좋아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사실은 조금 부끄럽다? 네 약간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8348 님이 세상에 인간 캔디 백현이 화면에서 단 향 나요 온 세상 개미 때 모일 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이미 여기 와글와글 해요 지금 난리 나서 지금 막 벌도 올라오고 있고 개미 밭이에요 지금 개미 밭이다 자 좋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백현 씨에게 궁금한 질문 또 미션 보내주세요 번호는요 전생에 물건 잘 파는 상인이었을 것 같다는 우리 백현 씨가 알려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니 또 백현 씨가 워낙에 이 말을 또 되게 맛깔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말 맛이 또 좋고 네 좋죠 말 솜씨가 좋아서 백현 씨가 뭘 팔면은 네 막 바로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재주가 있나요 제가 재주가 되게 많잖아요 아 맞아요 성대모사도 잘하고 모창도 워낙에 잘하시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나온 우리 백현 씨의 앨범을 네 한번 팔아보는 거 어때요 아 여기서요? 여기서 아 네 또 우리 볼륨 청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생 얘기도 나왔고 네 네 저희가 사극에서 아주 우애 좋은 남매였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생일 날짜로 더하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곱하기로 네 5 곱하기 6 해서 30초 동안 사극 버전이었어요 사극 버전 되게 되게 힘드네요 여기가 네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조금 난이도가 됐어요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편하게예요 편하게 알겠어요 그럼 팔아주시면 되는데 30초예요 사극 버전이요? 사극 버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극 버전 30초입니다 초식에 주세요 자 백현의 캔디 앨범이 나왔다 버전은 세 가지다 시나몬 민트 허니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다 다른 사진이 붙어 있으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골라 잡기로 마구잡이로 사면 될 것 같다 마음대로 하거라 난 네 것이다 야 감사합니다 야 은희가 많이 어른이 됐네요 4년이 지났으니까 좀 철들 때도 됐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난감은 이제 그만 그치 그 수건으로 접었던 토끼 인형은 이제 그만 그때보다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온화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요? 아 그치 달아라 이렇게 하다가 달아라 했죠 연한 위가 또 보통 또 독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저희가 네 사극 버전은 끝났고요 타이틀 곡이 캔디인데요 닉네임 내 좌신방 우심실 진정혜님이 백현 오빠는 안무를 빨리 습득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빠한테 찰떡인 이번 캔디 안무는 외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셨거든요 아 이번에 캔디가 사실 보기보다 정말 난이도가 높은 곡이거든요 리듬 자체가 조금 평소에 하던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진짜 안무를 좀 빨리 외우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이틀, 삼일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전체 풀 안무 이틀, 삼일이면 오래 걸린 거구나 그렇죠 웬만하면 한국당 거의 하루에는 거의 끝나긴 하거든요 콘서트 준비할 때는 근데 이번에는 한 2,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곡은 캔디의 킬링 포인트는 노래다, 안무다, 백현 그 자체다 자, 하나, 둘, 셋 말이 약간 꼬였죠 그러니까 백현 그 다테다 그 자체다 백현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현 그 자체다 좋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일단 노래에도 제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또 안무 같은 경우도 제가 헛되이 뭔가 그 시간 쓰지 않고 계속 저 혼자서 샤워하면서라던가 스케줄 이동하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과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춤추고 그러면서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백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정말 백현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안무를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요 또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볼륨에 맷댄이에요 메인 댄서여가지고 관심있게 봤는데 올려주신 챌린지 그거마다 영상마다 또 버전이 다르더라고요 어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백현씨가 정말 이 안무 연습을 다양한 버전을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백현씨가 한 소절을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음원으로 이어서 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백현의 캔디 캔디 백현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참 이 노래 안에 나는 모든 맛이든 다 되어줄 수 있다 아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취향이든 내가 다 맞춰줄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하겠네요 그런 건데 여기 보면 가사에 어른스러운 시나몬이 있는데 어른스러운 시나몬 괜찮으신 거 맞죠 어른스러운 시나몬은 무슨 맛이죠? 약간 시나몬이 계피 후식으로 나오는 계피차 같은 수정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수정과 같은 느낌 약간 어린이 입맛을 가지신 분들은 수정과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른스러운 약간 좀 이제 중후한 약간 조금 이렇게 우직한 뭔가 우직하고 그런 시나몬 느낌이 있다 좀 웃기는 민트는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민트 초코가 요즘 진짜 뭐 나눠지지 않나요? 민트 초코파냐 민초파 아니냐 근데 그게 되게 화제가 되는 게 되게 귀엽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웃기는 민트 좀 웃기는 민트 그렇게 그러면은 민트 얘기가 나왔는데 민초파예요? 백현 씨는 아니면 반 민초파예요? 저는 근데 반 민초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민트 초코를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맛 뭐 먹을래? 했을 때 민트 초코라고 선뜻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닉네임 백현이 덕질하려고 공부는 멀리 떠나보낸 지 올해인 고3젠리 님이 되게 귀시네요 닉네임을 조금 있으면 뭐 이게 사연이요 시를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거 떠나보내면 안 되는데 일단 수험생 젠리 님한테 응원 한마디 부탁해요 우리 백현 씨 네 근데 백현이 덕질하려고 공부는 멀리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그건 사실 약간 좀 핑계 같은 것 같고요 약간 본인의 장래 희망 그 꿈을 항상 쫓아가면서 멋있게 그렇게 사는 그런 젠리 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네 누르니까 그냥 바로 나오네 자 이분이요 이제 진짜 사연이에요 네네 캔디에 섹시함도 담겨있다고 했는데 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소절을 섹시한 버전으로 불러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이것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 이런 거 좀 어렵죠 아 솔직히 네 조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니 그럼 둘 중에 한번 골라봐요 섹시 버전 해볼래요 아니면 퀸트 버전 해볼래요 책상 치는 소리 들리시죠 고민하는 소리 달게닥 달게닥 뭐가 나을까 뭐가 나을 것 같네요 그냥 뭐 섹시 버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약간 조금 지금 시간대도 아 저녁이고 하니까 그렇다면 저희 한번 섹시한 버전으로 캔디 한 소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가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좋았어요 그거 듣고 봐야 됐어 표정이 정말 덥네요 표정이 너무 핫했어요 정말 핫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백현 씨도 사연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닉네임 명실상부 남솔로 1위 백현님이 이번 앨범 컨셉이 세 가지잖아요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투명 겉표지 분리되는 거 엄청 강조하던데 혹시 백현이 아이디어 에러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앨범 컨셉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죠 세 가지가 시나몬 버전 그리고 민트 버전 그리고 허니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 시나몬인가요 시나몬 버전 네네 맞습니다 아 핫핑크 표지 네 그렇죠 이게 껍질이 분리가 돼요 네 껍질 아 겉표지가 투명이 백현 씨 아이디어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회사의 아이디어입니다 아 회사 또 캔디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캠 기가 막힌 에슨 이야 정말 SM이 진짜 잘하시네요 그렇죠 와 이게 되게 잡지 같아요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이거 사실 제가 딱 추천을 드릴 때 그 화장실에 DP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렸었거든요 오 이거 진짜 DP 해놔도 진짜 약간 디자인 뭐 그런 것처럼 오 이게 너무 예뻐요 진짜 앨범이 감사합니다 자 저희 9256님 백현아 카메라 보고 볼하트 한번 해주면 안 될까 오늘 너무 귀여워서 아니 안 귀여운 적은 없었지만요 캡처 한 번만 할게 해주세요 미션입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미션은요 이쯤에서 2부를 마무리하고 3부에 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은 지금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고요 저는 에어프라이어기의 제왕을 꿈꾸는 집돌이 백현입니다 아우 계속 나와 이거 약간 벌써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리듬이 약간 이상하죠 아니 근데 백현씨가 에어프라이어기를 샀어요 네네 그 자취생들의 필수템인데 네 이걸로 뭐뭐 해먹어봤어요 일단 그 야구볼 야구볼 아 아 네 그 과자 그거 튀겨서 그거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군만두 군만두를 할 수가 있구나 네 비벼보고 거를 해가지고 아 브랜딩은 되게 잘 바꾸네요 네네네 그냥 지금 쑥쑥 바꾸는 거니까 이야 잘하네 맛있더라고요 그 군만두 한 15개 먹었어요 오 15개나 한 번에 네 한 번에 아 이렇게 막았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에어프라이기 요리 있어요 통삼겹 통삼겹 그리고 통스팸 통스팸 요즘에 그 먹방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아 그 통스팸에다가 매운 김치를 막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말아서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봐요 네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77인치 TV도 샀는데 네 그 TV로 볼 때 뭐 볼 때 내가 이 77인치로 산 걸 잘했다 느꼈어요? 어 저 그냥 집에 혼자서 영화 볼 때 아 영화 볼 때 왜냐하면 제 침대 바로 앞에 이제 방이 그 거실 말고 방에다가 지금 그 큰 TV를 해놨어요 영화관이 따로 없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영화 볼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죠 네 근데 켜고 끄고 할 때 그 소리가 엄청 웅장한 소리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왕 하면서 그렇죠 저희 아까 2부 마치면서 9256님 볼하트 미션을 저희가 못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자 여러분 또 우리 팬분들 엑소엘 여러분들 지금이 캡처타임 네 쫙 바스트로 땡기고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우리 귀여운 볼하트 3초 정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 볼하트 아 너무너무 귀엽게 아 힘들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4년 전 그대로 귀여워요? 그래요? 네 표정이 아 원래 그랬죠 아 맞아 맞아 표정이 이런 사람 아니 근데 저기 백현씨가 혼자 사는데 집안일 할 시간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집안일은 저 혼자 다 해요 아 진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혹시 그중에 제일 좋아하거나 제일 싫어하는 집안일 있어요? 어 의외로 저는 화장실 청소가 재밌더라고요 아 그게 재밌구나 네 그리고 제일 좀 하기 싫은 게 의외로 설거지 아 설거지가 귀찮아요? 설거지가 귀찮고 저는 화장실 청소가 재밌어요 자주 해요? 네 오 화장실 깨끗해지면 뭔가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캔디 여기서 이 노래 붙인다고 좋죠 좋죠 깔끔하네 닉네임 사탕으로 태어났어야지 눈치챙기자 세은아님께서 백현이가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백현이가 닮은 강아지는 폼의 말티즈 웰시코기 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한 선택 부탁해 하셨는데 아 이게 또 팬분들의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어떤 그렇죠? 백현 씨가 생각했을 때 본인은 어떤 강아지 종이다? 아 글쎄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팬분들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 세 종의 강아지의 사진을 항상 이렇게 두고 제가 그거랑 비슷한 행동을 했던 그 사진을 양옆에 두면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제 반려견 몽룡이는 이제 웰시코기 종이다 보니까 저도 웰시코기 할게요 너무 귀엽잖아요 웰시코기 웰시코기도 뒷모습도 엄청 귀엽고 엄청 귀엽죠 자 닉네임 마 네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는 변백현이가 님께서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사투리 자신 있다고 막 자랑하셨는데요 실력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캔디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를 사투리 버전으로 하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오늘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죠? 할 수 있나? 어렵지 않나? 가능하지? 해봐라 아휴 진짜 뭘 어른스러운 시나몬 맞지? 좀 웃기는 민트 뭐 원하노? 아 잘했다 괜찮았어요? 어 나 전 잘했어 괜찮았어요? 어 감사해요 어 그 다음 동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백현이 귀여워 님이 백현이가 고등학교 때 혼상태라는 밴드의 보컬이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락발라드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락발라드 한 소절 듣고 싶어요 어 좋아하는 락발라드 한 소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언젠간 그냥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혼자 울고 있는 널 봐서 달려가 너에게 나이 말해줬으면 와 완전 갑자기 상남자가 되네 그럼요 더 그 가실한 느낌이 가실가실 해야 되거든요 오 진짜 이 락발라드 진짜 오 앨범에 나중에 진짜 수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좋죠 박주영 님이 다음 주부터 엄청 더워진다는데 백현이가 여름에 꼭 먹는 음식이 있나요? 물어봐 주셨어요 아 요거 요건 있죠 어떤거요? 초계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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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시원하고 시원하잖아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 오늘 저녁은 안 먹었고 아까 점심에 그 뭐야 그 제육직화? 아 오징어 삼겹살 직화를 먹고 왔는데 그게 약간 매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위가 약간 좀 쓰린 상태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TMI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소소한 TMI 좋았어요 자 계속해서 질문 미션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요 백현씨의 두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백현의 앨범 트랙 털기 자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만나볼까요? 네 아 뭐 제목부터가 정말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은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Are You Writing?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느낌은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드라이브하면서 이거는 밤보다는 낮시간에 좀 한적한 뭔가 토요일 일요일 그때 낮시간 미세먼지도 좋고 날씨도 좋은 그런 날에 창문을 탁 열고 이 노래를 틀고 드라이브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될까요? 그래도 그 규정 제한 없다면 제한 없다면 한 트랙이라면 110정도 아 진짜 네네 딱 좋은 속도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드라이브 할 때 내 노래만 듣는다 아니다 내 노래만 빼고 듣는다 하나 둘 셋 내 노래만 들어요 요즘에는 아 진짜? 네네 오 새 딜라이트 네네네 오 앨범 네 혹시 그러면은 그중에서 좀 더 반복해서 들었다거나 많이 들었거나 하는 곡이 있나요? 수록곡 중에서? 음 언더워터라는 곡이 있는데 언더워터 그 곡이 완전 몽환적이지 않나요? 네 몽환적인 진짜 완전 정통 R&B 느낌인데 네 그 노래를 의외로 밤에 정말 심야시간에 레슨 받고 올 때나 그때 노래를 딱 들으면 괜시리 뭔가 이런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딱 뭔가 힐링되는 느낌? 그렇더라고요 언더워터 자 저희 바로 다음 트랙 넘어갈게요 난 다시 혼자가 돼 이렇게 내 사랑은 죄수 안에서 내 두 손을 잡아 올리고 바다 가운데 교류하던 날 살게 했던 내 꿈 너와 내가 끊어진 뒤에 눈을 뜯니 짙은 어둠해 점점 더 흘러가 잠겨버리는 말 언더워터 어느새 유리창 틈에 밤을 밀어낸 이 때가 비춰올 때 시간은 또 새로워진 나루 속에 떠밀어 날 네 저희가 2번 트랙에서 도로 위를 달리다가 4번 트랙에서 물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언더워터 아 정말 분위기가 또 달라졌는데 가사 중에 바다 가운데 표류하던 날 살게 했던 헤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가족, 친구, 팬들인 엑소엘 빼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나를 살게 하는 천국 같은 세 가지 무엇일까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그리고 게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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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폭식하는 거요 폭식? 네 오 최근에 폭식한 종류가 있나요? 최근에 폭식한 거요 네 최근에 치킨에 치즈볼 아 치즈볼 네 근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배고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트랙 털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팝핀이라는 곡인데요 백현 씨는 이렇게 막 톡톡 튀는 노래를 부를 때 편해요? 아니면은 조금 전같이 언더워터처럼 약간 몽환적이고 신비롭고 이런 노래 부를 때가 더 좋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춤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팝핀이라는 노래가 톡톡 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좋고요 서서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 언더워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데뷔 9년 차 지금까지 백현 씨 안에 있는 재능, 실력을 터뜨려서 보여준 건 가지고 있는 것의 몇 퍼센트일까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한 50%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네 사실 예능도 많이 안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솔로 가수로서 아직 2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0대가 됐을 때 제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연기를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어 반가워라 같이 또 해야죠 같이 해야죠? 사극 어때요? 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 트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잖아 너를 미치게 원하고 원해도 너 You ghost 너를 미치게 원하고 원해도 너 You ghost You ghost 너를 미치게 원하고 애원해도 You ghost 아무 말 없이 왔다가 가버린 너 You ghost You ghost 네 여섯 번째 트랙의 고스트입니다 네네 이게 누가 유령인 거죠? 어 이게 이제 제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고스트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손에 잡힐 듯 계속 잡히지 않고 잡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림자처럼 자꾸만 이렇게 사라지는 사라지고 그런 뭔가 심정을 고스트에 이렇게 비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이 가사에 매일 미치게 원하고 원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아티스트 백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뭔가 믿고 듣는 백현이라는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실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고 조금 더 이제 연차가 조금 더 쌓여서 안정적인 모습과 노래 잘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면 그렇게 뭔가 믿고 듣는 백현이라는 아티스트라는 이미지가 박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미 충분히 믿듯백이 아닌가 싶어요 발음이 약간 어렵죠 믿듯백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현씨의 앨범 트랙 털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안 나온 노래들이 몇 곡이 있는데 잠시 후에 완곡으로 다 전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닉네임 백현아 계좌불러 님이 지난 미니 1집 앨범 나왔을 때 솔로 콘서트를 한다면 아이스퀸을 오프닝 곡으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미니 2집이 나온 지금 큼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노래를 첫 곡으로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때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지금은 2집까지 나왔으니까 콘서트도 약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에 요즘 좀 힘을 많이 싣는 시대다 보니까 처음에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문자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볼륨을 높여 보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어디에 보내줘? 우체통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감사해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요 백현 씨가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네 혜지야 사랑해 님 저 이름을 장번지로 개명하고 싶을 만큼 번지를 좋아하는데 라이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우리 백현이 잘하는 거 자랑해야 돼 라고 보내셨네요 네 아니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곡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왜일까요? 백현 씨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노래 자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좀 트렌디한 그런 곡이다 보니까 좀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사 같은 것도 뭔가 좀 발음 같은 거나 그런 걸 제가 좀 약간 느낌 있게?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이는 은주꼬 님이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 번지에서 피아노 치는 장면이 있는데 직접 친 거예요? 얼마나 연습했어요? 하셨거든요 아 이거요? 피아노는 제가 직접 쳤지만 이거에 번지에 대한 코드를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코드를 잡은 거라 이거는 약간 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지에 대한 그 코드를 친 게 아니라 다른 코드를 쳤다 하지만 피아노는 제가 쳤다 우리 또 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저희 이 노래 백현 씨가 한 소절 불러주시면 바로 음원으로 이어드릴게요 노래 듣겠습니다 백현의 번지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 업 초대석 백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변백형 콧대에서 미끄러져 전치 56주 님이 휴대폰에 사진 몇 장 있어요? 주로 어떤 사진을 많이 찍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지금 혹시 휴대폰에 사진 몇 장 있는지 살포시 너무 개인정보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사진 몇 장 있는지 한 1200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캔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타이밍도 기가 막히고 아 그럼 막 그렇게 많지는 않네 네네 그리고 뭔가 핸드폰 사진 찍을 때 저는 뭐 별거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그거 아시죠? 어떤 거요? 그 이제 홀드 버튼 누르다가 잘못 눌리면 자꾸 캡쳐되어 있는 거 맞아 맞아 까만색 이런 거 아 그렇게 그럼 셀피는 잘 안 찍어요? 셀카? 셀카는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아니면 굳이 안 찍는 것 같아요 일 있거나 뭐 이럴 때 네 일 있거나 이럴 때 아니면 백현 씨도 한번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닉네임 백현이 목소리 듣다가 녹을까봐 지금 냉장고 안에서 듣는 중 님이 노력하는 천재 백현이 지금도 완벽한데 보컬레슨 받으러 다닌다는데 얼마 전에 앨범 언박싱하면서 회사 후배가 되면 보컬 발성에 대해 친절히 알려줄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오 만약에 이제 회사 후배가 오면은 발성을 알려주겠다 네 어떤 식으로 알려줄 예정이시죠? 뭐 일단 그 친구의 뭔가 안 좋은 습관이랑 그런 걸 좀 빨리 캐치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멋진 선배 멋진 선배 느낌으로 친절하게 알려주고 네 호되게 알려줄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호되게 알려준다고 해서 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친절하게 다 어르고 달래면서 근데 그러다가 연습이 안 되면 좀 그때는 호되게 해야죠 연습이 안 될 때 그때 백현아 오래오래 노래해준 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컬 레슨 받는 게 백현 씨의 기쁨 중 하나라고 했다면서요 이미 충분히 잘하잖아요 네 더 배울 게 있나요? 사실 오늘 제가 사실 목 상태가 좀 진짜 많이 안 좋은 편인데 네 오늘 너무 아침부터 그렇게 하기도 했고 뭔가 좀 속도 안 좋고 해가지고 목이 안 좋은 편인데 오늘 뭔가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고 뭔가 좀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레슨 받아서 그렇게 뭔가 된 것 같아요 아 어떤 뭐 컨디션에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성대를 잘 이렇게 운용할 줄 알게 되는 네 운용 좋습니다 저희 9079님이 백현 오빠는 밤에 한강 걷기 아니면 밤에 드라이브하기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물어봐 주셨는데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저는 밤에 한강 걷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종종 걸어요? 정말 가끔 걸어요 정말 가끔 진짜 미세먼지 좋을 때만 걸어요 아 그런 수치 좋을 때만 0779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현아 내일 고등학교 졸업사진 찍는데 프로필 때 무슨 포즈를 해야 할까? 두 장 찍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 백현이가 추천해 주면 그대로 찍을게 라고 했는데 아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다 한번 저희가 그 추천을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가 잔뜩 앵글을 짜고 있죠 바스트로 지금 아이고 오늘 이게 낱낱이 제 거 저를 그냥 아주 다 파헤쳐가지고 백현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꿀을 묻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사실 되게 웃기게 찍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제 회자됐을 때 난 이렇게 찍었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웃긴 포즈로 여러분들이 조금 일어나셨어요? 약간 뭐 그냥 진짜 우스꽝스러운 포즈 같은 거였잖아요 뭐 이런 거라던가 슈퍼모델 포즈 그런 거 이런 거라던가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셨구나 약간 그냥 머리가 아프다 표정은 머리가 아프다는 느낌으로 빨리 현기 찍나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아이코두야 아이코두야 포즈를 아이코두야 포즈로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또 백현씨와는요 3부를 마무리하는데 질문이 많이 와서 4부에 조금 더 백현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 업 초대석 백현씨와 좀 더 오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네임 감청은님께서요 한디 백현이랑 같이 캔디 챌린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할 거잖아요 할 거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제 생각에는 약간 민트 버전하고 시나몬 버전을 약간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지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아니아니요 다 찍어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춤에 너무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팩을 그으실 거잖아요 춤으로 네 제가 메인댄서였기 때문에 네 K1173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현이 요즘 최고 관심사는 뭐예요?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일단 뭔가 인테리어 쪽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 네 나중에 이제 좀 더 다른 곳을 이사 가면은 좀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해보고자 어떻게 하면 좀 정말 집에 딱 들어갔을 때 편안한 분위기가 나면서 잠이 잘 오는 집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죠 혹시 막 생각해둔 약간 원하는 느낌이 있어요? 인테리어도 막 풍이 막 있잖아요 저는 뭔가 가정집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하게? 네 진짜 편하게 뭔가 아기가 있는 집 같은 느낌 소품들도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색깔도 되게 많고 막 하는 그런 아기방 같은 느낌 아기방 같은 느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 네 맞아요 오 좋네요 그 다음 또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뭐가 널 웃게 하니 그건 바로 백현이 백현이의 보리차 아메 요즘 좀 진해졌나요? 했는데 이게 보리차 아메가 뭐냐면 제가 아메리카노를 진짜 연하게 먹거든요 아 보리차같이? 보리차같이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도 똑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아메리카노도 이 보리차 아메리카노도 한 잔 다 안 먹어요 아 그것조차 다 안 마신다? 네 오 이게 목관리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카페인 때문에? 어 카페인 때문에 근데 요즘에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네 디카페인도 팔더라고요 그렇죠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네 커피가 디카페인이 있다는 걸? 네 그 있는 건 알았는데 그런 정말 커피 전문점에서 그걸 파는지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네 하긴 근데 워낙에 바쁘게 진짜 활동하고 카페에서 마음 편하게 따지고 보면 아 그렇죠 카페에서 주문해서 먹은 적이 없어서 항상 아 그랬겠네 진짜 몰랐을 수 있겠네 그쵸? 네 자 그다음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 변백현이 너무 귀엽고도 깜찍해 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은 백현이 팬들이 자기 전에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말을 해주세요 백현이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굿나잇 인사랑 굿보닝 인사 혹시 하나씩 해주실 수 있어요? 들어볼까요? 시옷이 몇 개예요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씩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굿나잇 인사 굿나잇 인사 뭐가 좋을까요? 그냥 뭐 잘 잘 자요 좋아요 되게 정직한 자유자유 좋았고 굿모닝 인사 부탁드려요 30분 늦었어요 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방금 건 약간 알람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굿모닝 인사 약간 좀 이제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기보다는 약간 좀 시간이 쫓겨서 일어나요 근데 30분 늦었어요 늦었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 아직 안 늦었어요 그럼 딱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상쾌하지 4547 님이 오늘 제가 사는 곳엔 비가 내렸어요 백현이가 비 오는 날마다 듣는 노래가 있나요? 하셨는데 왠지 플레이리스트에 있을 것 같거든요 백현 씨가 비 오는 날에는 아 나는 이런 노래를 듣는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저는 그냥 재즈 듣는데 재즈 네 곡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음 근데 그냥 재즈 그 정말 재즈 카페 이런 데서 우리를 퍼질 것 같은 그런 노래를 좀 듣는 편입니다 오 그러면은 둠둠두착 둠둠두착 이런 느낌은 오 그러면은 재즈 그런 거 노래 들을 때 어떤 악기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이 큰 거 그 뭐라 그러지? 이름 긴 거 콘트라베이스 네 맞아요 뚠뚠뚠뚠 그 소리가 진짜 매력적이지 심장을 팡팡 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보도녀 님께서 백현 씨에게 힘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셨거든요 힘이 되는 말 백현이기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네 이 말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항상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상 옛날에도 막 팬사인회 오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 너무 행복하지 않고 막 그래요 라고 할 때마다 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밝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좀 저로 인해서라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팬분들께서 항상 이제 백현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요즘에 진짜 행복해서 맨날 웃어요 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다 네 안녕하세요 초동 1일차 하프 밀리언셀러 달성한 가수 팬입니다 님께서 카메라를 향해서 팬들이 흘러 녹아내릴 정도로 오빠만의 허니 버전 시나몬 버전 민트 버전 표정 한 번씩 지어주세요 하셨는데 될까요? 약간 피로하네요 너무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3중 택 1 할래요? 어 그럴까요? 어 하나만 하자 그쵸 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허니 버전 허니? 네 허니 버전 한 번 표정 한 번 가볼까요? 달콤한 느낌 달콤한 느낌 달콤한 느낌 자 하나 둘 셋 아 달다 내가 그 마음을 다 알았다 노래가 계속 나와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그만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나올 때마다 좋은데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사연은 백현씨가 소개 부탁드려요 네 백현이 덕분에 항상 행복한 엑소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행복 그 자체인 백현이의 딜라잇이 모든 사람들의 딜라잇이 될 거라 믿어요 에리들에게 자랑스러운 백현이로 남아있을 텐데 그 자랑스러움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백현이에게 자랑스러운 에리로 곁에 있을 테니 충분히 만끽하고 누리세요 에리부심 몽지아이죠? 네 세상에 수많은 빛 중에 제일 빛나는 백현이의 장밋빛 인생을 언제나 기억하고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거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팬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항상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딜라이트 앨범을 내고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많은 분들께서 너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진짜 하루하루 행복에 젖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을 계속 누리고 싶지만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리고 싶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함이 조금 있다 보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100%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백현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자신으로 이만큼 저를 사랑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보답하는 백현이가 되겠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백현 씨가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정말 마음 편하게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빨리 하루 빨리 좀 나아진 모습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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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을 더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안 돼요 뭔가 이 순간에 젖어들어서 뭔가 만끽하고 누리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라질까 봐 겁나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음일 수 있죠 오늘 또 텐션 업 초대석 백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백현 씨 오늘 너무 편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오늘 너무 편했죠 전 좋았어요 전 좋았죠 너무 행복했고 오늘 또 이제 한디 우리 한나 누나랑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 봐가지고 오늘 마지막 스케줄인데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볼륨을 높여가 안 나온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좀 많은 코너들도 생기고 네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뭔가 이런 다 뽑아내는 듯한 그런 볼륨을 높여요로 바뀌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또 이제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사실은 맞네 맞네 이러면서 또 이제 팬분들 또 청취자분들이 아 이 가수는 이렇구나 라고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정말 번창하는 한나 누나가 진행하는 볼륨을 높여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 아직 안 들은 노래가 하나 남아있죠? Love Again Love Again 이 곡의 포인트가 또 백현 씨의 나지막한 저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가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살짝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살짝 부탁드릴게요 믿을 수 없었지 너의 모든 것은 I'm looking in the mirror 닮아있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노래를 오늘 왕국으로 들려드리면서 백현 씨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안녕